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팁을 나누는 언클로이입니다. 생활 속 습도는 꽤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제가 가족들을 위해 신경 쓰는 중요한 두 가지 환경이 습도와 공기질입니다. 집에서 유난을 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 시간을 외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실내 환경만이라도 쾌적하게 만들어 지친 우리 몸을 쉬게 하여 컨디션을 올려놓으려는 것입니다. 습도가 너무 지나쳐도 곰팡이나 각종 세균의 온상이 되지만 너무 부족해도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에 영향을 줍니다. 코의 점막이 말라 각종 세균의 침입이 쉬어 감기나 독감, 호흡기 쪽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건조해서 알러지 등의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습도의 중요성을 알고 집안 습도 조절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얼마 전 괜찮은 국산 초음파 가습기 리뷰를 계획 중에 가습기용 물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가 커져 가습기 리뷰는 못하고 가습기용 물 테스트 영상만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 이후 저는 집에 있는 초음파 가습기 두 대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찾은 것이 샤오미 공기청정기에 올려서 쓸 수 있는 미소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 출입이 많고 외부 공기 유입이 많아 미세먼지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공기청정기 팬이 항시 돌아가는 곳에 있거나 공기청정기가 사람의 움직임과 동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에는 나름 만족스럽지만 평소 공기질 관리가 잘 되어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 팬이 약하게 도는 환경에 있거나 뛰어넘기 좋아하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미소 기화식 가습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미에어 2S 모델과 호환되는 가습기의 경우는 더욱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두 가지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습량의 문제입니다. 저는 미소 가습기 두 대 중 하나는 지방 거실에서 가습량이 조금 부족해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하나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화식이지만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깨끗한 바람으로 기화작용을 하여 조금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아이들 방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에어 2S 모델용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큰 단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사용하는 미소 가습기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거실에서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있고 환기도 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 팬이 어느 정도 바람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방의 경우는 환기를 하더라도 금방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져서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수치가 낮고 그로 인해 팬 속도가 현저히 낮아 배출되는 바람이 거의 없어 기화식 가습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은 고여있으면 안 좋습니다. 순환율이 중요합니다. 거실도 외부 미세먼지 수치가 낮을 경우에는 팬 속도가 낮아져서 수동으로 팬을 중간 정도 속도로 돌려줍니다. 거실에서 사용하는 가습기는 하루에 2에서 3리터 정도의 물이 계속 소비가 됩니다. 물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어 순환되기 때문에 가습기 내부 세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방의 가습기에는 물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내부에 물을 자주 비우고 세척하고 다시 물을 담아주어야 합니다. 고인물에 혹시나 세균이라도 번식할까 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들 방에 가습기를 제거하였습니다. 제품 판매 페이지의 가습량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공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 넘어짐입니다. 가습기의 용량은 모델에 따라 4에서 5리터 정도입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1리터에 1kg 정도이니 공기청정기 상단에 4에서 5kg이 올라갑니다. 가습기 본체의 무게도 1.3kg 정도가 됩니다. 물을 가득 채운 가습기는 무려 5.3에서 6.3kg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에어 2S를 기준으로 공기청정기의 무게는 약 4.5kg입니다. 이렇게 공기청정기 위에 물을 가득 채운 가습기를 올릴 경우 공기청정기보다 무거운 가습기가 상단에 자리 잡게 되어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어 상당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과 넘어짐에 매우 취약합니다. 단순히 넘어져서 물만 쏟아진다면 불편한 정도로 끝나겠지만 공기청정기 주변에 전기 콘센트나 전자제품 등이 있다면 아주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은 저는 1년 넘게 기존 제품을 잘 사용하다가 왜 이제서야 이런 문제들을 알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델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한 제품은 미에어 프로 모델과 거기에 맞는 가습기였습니다. 가습기 용량은 대략 5리터입니다. 가습기 본체의 무게는 1.4kg 정도입니다. 물을 가득 채웠을 경우 6.4kg이나 됩니다. 하지만 미에어 프로는 제품 본체의 무게가 9.7kg입니다. 결합했을 경우 상단에 많은 무게가 쏠리지만 제품 전체 무게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미에어 2S보다 본체가 넓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그동안은 넘어짐이나 불안정성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미소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사용하시려는 환경을 잘 생각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